비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브레이브 걸스님 축하드립니다. 수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처음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역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용감형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리 저거 뽑자. 네, 감사합니다. 그날을 잃지 못해, 베이베 날 보며 환히 웃던 너의 미소에 울리는 I'm full of love 벗는 부끄럼에 한마디 말도 못해, 베이베 신 흥이 선